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100%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일까요? 너무 간단하죠 용기일까요? 희망일까요? 우정일까요? 연애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중해 주시고요 타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카드의 선택을 마쳤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100%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집중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100%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정이에요 우정 자 이 타로는요 주변에 사람들을 모아라 그런 의미를 가진 타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서요 많은 기회와 희망 그리고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 여황제로 상징되듯이 아주 표독스러운 눈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독립적이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런 걸 싫어해요 그래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혼자 사는 건 없습니다 특히 우정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우정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황제 앞에 굴복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자가요 남자를 발 아래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특이 케이스인 게 뭐냐면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나 혼자 스스로 모든 걸 알아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신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그 남자한테는 모든 걸 바쳐요 모든 걸 헌신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아낌없이 줏버려요 그러면서요 무엇까지 주냐면요 여러분의 우정까지 깨버려요 무조건 그 이성이 첫째고요 여러분의 이성이 생기는 순간 소중한 소중한 동성애 친구들을 다 잃어버릴 겁니다 왜냐면요 신경을 하나도 안 쓰니까요 연락도 끊어버리고 만나지도 않고 가뜩이나 독립적이고 눈동자 보이시죠 자기의 주장이 세고 자기 성격이 강해요 이건요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가 있다는 타로입니다 그런 분이 이성이 생기는 순간 동성애 친구들을 싸그리 무시합니다 그러면 이성과 헤어졌을 때는 다시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을 모아라 여러분이 하실 일은 우정입니다 우정 우정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요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좋은 친구 평생 친구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들이 두세 명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이성이 나타난 걸로 해서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럼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은 사자와 유니콘 유니콘의 이 길다란 뿔은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성 때문에 우정을 잃어버린다 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소년이 황금의 동전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황제예요 여황제 꾸준한 노력을 상징하는 지팡이 그리고 심판의 타로입니다 여기 꾸준한 노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에는 작은 눈동자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리실 때 그리고 실의에 빠졌을 때 아마 동성 친구들이 여러분과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선물을 사준다거나 무언가 힘이 나는 얘기를 해주셨을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목표가 커요 그리고 꿈이 크다 돈의 목숨을 거는 스타일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당연히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죠 그리고 목표가 그냥 적당히 회사 취직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욕망이 막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여황이 두 장의 타로나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와 힘이 빠지고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고 보듬어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은 여기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런 좋은 에너지 긍정적인 기운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인생을 완주하셔야지 그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약간 몽상가적 기질도 있으시고요 그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를 잡아주는 게 친구들의 역할인데 우정입니다 심판의 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주변에도요 쓴소리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잘 가실 수 있으세요 크게 틀어지지 않고요 잘못 판단하시면 중간에 하다가 멈춰버리고 정말 평생을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무엇을 해도 여러분들은요 목표가 크고 꿈이 창대합니다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으실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하실 때 당연히 힘드시겠죠 잘 안 풀릴 때가 있을 거고 그거를 옆에서 잡아주고 챙겨주고 아 더 힘내 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우정이라고요 우정 근데 그거를 여러분의 독특한 성격 이성 앞에서는 모든 걸 다 주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동성한테까지 소홀하게 해버리는 그런 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남녀가 끌어안고 있습니다 바로 느끼실 거예요 이성과 틀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100%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네요 내 인생의 해답 한 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내 인생의 해답 자 그로 인해 멋진 일들이 자 일어날지도 자 가볼까요 자 황제요 황제 예 여러분은 동성의 친구도 동성의 친구지만요 그 이성의 친구 남사친 여사친 그런 쪽에서 굉장히 도움을 크게 받았을 거예요 황제 정말요 우정에서 예 영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도움을 주는 사람 예 뭐 취업자리가 필요하면 뭐 취업을 소개시켜주는 뭐 그런 제안을 해준다거나 돈이 필요하면 예 돈을 좀 빌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예 뭐 황제니까요 여러분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두루두루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주변을 챙겨라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의 우정을 챙기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다른 거 다 소홀하게 해버리시고 특히 우정까지도 다 내팽겨쳐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네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폭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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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100%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은요 놀아야 됩니다 플레이 예체능 쪽 일 하셔야 되고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 시계주처럼 왔다 갔다 하는 뭐 나인 투 식스라고 하나요 9시 출근 6시 퇴근 그런 거 예 바라지도 마시고요 생각지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이디어가 넘쳐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고요 예 개미처럼 예 그렇게 일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세요 엉뚱하고요 엉뚱발랄 엉뚱발랄을 넘어서 여러분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가장 필요한 거 홀로석이 가장 필요한 거 칼 역시 홀로석인 거예요 예 새가요 자신의 한쪽 한쪽 다리로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해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엉뚱한 상상력 뭐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거나 예 뭐 그런 거 버킷리스트에 분명히 써있을 거예요 예 누구도 여러분이 이해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될 일이고요 예 다른 거 없어요 예 부모님 뭐 형제 친구들 아무도 여러분의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바라지도 마시고요 그냥 혼자서 노세요 여러분은 인생을 즐기셔야 돼요 인생을 즐기면서 그게 삶이 되고 그걸로 인해 돈을 벌고 예 그렇게 사셔야 돼요 뭐 쉽게만해 연예인 스타일 예 뭐 그런 예 창조적인 일 뭐 그런 거로 계획 계획을 일단 잡으시고요 예 자 이타로는요 호기심이 많다 예 끝까지 호기심이 많고 아이디어가 넘쳐오르는 여러분이에요 자 요 세장의 타로가 예 금전적인 기운을 상징합니다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그리고요 심장에 칼이 꽂혀 울고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있는 사내입니다 자 일확천금이나 빌딩을 세우겠다 그건 애초에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끼를 분출하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세상에 내보여서 그로 인해서 예 사람들과 예 교류하고 보람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지 뭐 돈을 벌겠다 뭐 뭐 20대가 끝나기 전까지 1억을 모으겠다 이거는 여러분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럴 분들이 아니세요 하지만 예 돈이 너무 없어서 예 거꾸로 매달려있는 사내라면 좀 뜻대로 풀리지 않으세요 금전적인 부분이 그래서 힘들건데 여기 보시면 나무의 타로가 있습니다 나무의 타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상승기운을 가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꾸준히 상승한다는 거 예 큰 욕심을 부르지만 않는다면 예 돈이 부족한 분들은 아니신 거예요 황제 황제가 또 칼을 들고 있습니다 예 두 마리의 토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즐기면서 돈까지 갑자기 물론 돈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빌딩 열체 세우겠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거는 인생의 목표가 돈인 사람들이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인생 목표가요 알아서 혼자서 잘 놀기예요 우뚝 서기 홀로 서기 칼 칼 늘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어디가서도 내가 잘 낫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플레이래요 플레이 여러분은 인생을 즐기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성을 상징하는 타로인데요 남자가 여자를 끌어안고 있고요 또 남자가 여자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결혼은 늦어질 수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주변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남자라기보다는 연애 문제에서만큼은요 그런 짜잘짜잘한 문제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과 어떤 사랑을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아까 흥미가 많다고 그랬죠 자꾸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끊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은 어차피 한 곳에 머무는 성격도 아닙니다 노는 성격이기 때문에 플레이 이동수 이거는 이동수를 상징해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은 이사도 엄청 많이 하실 거고요 한 곳에 머물면서 그렇게 사시지 않을 거예요 대여섯 번의 이사 짜잘짜잘한 이사 아니라 지역을 크게 크게 옮기는 그런 이동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지금도 사람들한테 하는 건 어딜 가서나 고개 뻣뻣이 드시고요 주눅두지 마세요 주눅들어버리시면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띠 띠 띠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시고요 눈치만 보다가 끝나실 거예요 그럼 안돼요 남자 애정 이성 문제도요 여러 사람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오픈마인드 오픈마인드 어차피 한 사람한테 목숨 거시고 지고지신하게 그거는 여러분을 마이너스로 만들 뿐이에요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자 내 인생의 해답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망설이지 마라 좋네요 취한다 아주 그냥 예 아 망설이지 마라 그냥 예 느낌 오네요 잠시만요 여기서 뭐 광대 이런 거 나와줄려나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 여러 사람들 만나시면서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어차피 한 사람한테 목숨 거는 스타일 아니세요 지고지순하게 지금 뭐 누군가에게 내 목 메고 있다 그럼 버리세요 다양한 사람 만나시고요 다양한 경험하시고요 그러면서 인생을 즐기면 즐길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충만해진다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100%로 만드셔야지 100%로 만드셔야지 다른 사람이 예 여러분의 인생을 인정해줘야지 100%가 되는 게 아닙니다 플레이입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예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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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응원합니다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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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 솔직히 여러분의 부주의라고 할 수 없지만 사실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기치 못했던 재수가 너무 없어요. 사람이 맥이 빠집니다. 아니 그냥 커피를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와서 누가 여러분 툭 치면서 커피를 쏟아버려요. 이건 진짜 솔직히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부주의도 아니고요. 이건 진짜 하늘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을 도와주질 않아요. 이게 평생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누가 들어도 넌 좀 이상하다고 싶을 정도로 그런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은요. 쉽게 남을 믿고 쉽게 남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좀 약해지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동전을 상징하는 이렇게 행운들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 저울과 칼인데요. 여기 보시면 날개 달린 여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행동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날개가 달렸죠. 좀 해결해 주기를 쉽게 쉽게 이 상황이 돌파되기를 조금 바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주적인 성격, 독립심을 조금 잃어버렸어요. 남들을 좀 잘 믿고요. 내가 스스로 풀어가야겠다는 그런 생각 앞으로는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한 자루에 칼이 있고요. 그 칼에는 월괴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립심, 독립심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황금을 든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황금이 들려있는 거지 누군가가 대신 판단해 주고 결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생지가 찻잔에 갇혀서 웅크려 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될 말 나는 선택장애다 이런 거요. 남들 앞에서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그런 얘기하면 할수록 여러분을 우습게 볼 거고요.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꼬여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요. 마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나는 뭐 선택장애야. 뭐 이런 거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거지 너무 지금 마음이 약해져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연애나 이성의 문제에서도요. 여러분은 좀 수동적인 입장이에요. 누군가가 그냥 나타나주기를 말탄 기사도 아니에요. 그냥 남자면 돼. 약간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타로는 요소 요소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 요소 요소마다 아주 짜잘짜잘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재수없음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그런 타로인데요. 근데 솔직히 이거를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지 여러분만 꼭 그렇다고 여러분만 뭐 재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누군가는 그냥 툭툭 털고 아 이게 뭐지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지나가신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은 그게 안되고 그냥 예민한 거예요. 예민해서 자꾸자꾸 그게 머릿속에 남고요. 머릿속에 남으니까 아 자꾸 난 안되지 난 왜이럴까 이러면서 약해지니까 예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의지해버리시고 예 마음을 너무 예 이거는요 원수 이 앨리스가요 토끼를 너무 믿어버리고 이상한 나라로 가버립니다. 순진한 앨리스는 토끼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죠. 그냥 토끼가 여기 이상한 나라야 토끼가 이상한 나라야 어 이상한 나라구나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하는 토끼가 이게 뭐 이게 뭐야 내가 꿈을 꾸나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자루의 칼 여러분은요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독립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혼자 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툭툭 털고 가는 거 결정을 내려도요. 자 음료수 하나를 마셔도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 마십시오. 뜨아를 마실 건지 아아를 마실 건지 이렇게 딱 보고 다른 사람들이 99명이 아아를 시켜도 여러분 혼자 뜨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독립성 뭐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100%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제 말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끊임없이 의심하시고 끊임없이 싸우셔야 돼요. 자기 자신과 싸우지 마시고요. 분명히 순진한 여러분은 살살살살 꾸득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요. 자 의심하십시오. 그리고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재수 없는 건 인정.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아아 좀 꼬이는 건 인정. 하지만 능이 툭툭 털고 일어섰을 수 있을 정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들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쓸데없이 사람들을 너무 믿게 됐고 어떤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좀 쉽게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거를 좀 편하게 가려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 좀 주의해 주셔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의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딱 한 번만 하도록 예 딱 한 번만 예 의기소침해서 실망하는 것도 딱 한 번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예 누군가 하늘을 원망하는 것도 딱 한 번만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잖아요. 그것도 딱 한 번만 계속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누군가를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됩니다. 자 죽음이에요. 죽음 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것만 하고 예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기회는요.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거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지금이라도요.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하지 마시고 예 자기 스스로 결정 내리는 예 그런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100%를 응원합니다. 폭타 폭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예요. 내 인생을 100%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자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자 아이가 여자아이가 우주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풀릴 거예요. 무엇을 하셔도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운이 좋다. 예 뭐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능력이 좋다. 타고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로 인해서 잘 풀리실 겁니다. 공부를 잘 하신다거나 예 뭐 노래를 잘 불리신다거나 아니면 춤을 잘 추신다거나 운동에 소질이 있다던가 무언가 하나 뚜렷한 소질을 타고난 여러분이에요. 그거를 그거를 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범하게 사신다 그거는요. 아예 그런 생각은 내다 버리세요. 어차피요. 뚜렷한 재능 달리기를 빨리 한다든가 하여튼 뭐 뭐 절대 은감이라든가 뭐 그냥 무언가 하나 타고난 거예요. 그게 있으신 분들이니까 항상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라이벌이 등장하고요. 누군가 자꾸 괴롭혀요. 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그냥 그 사람 무시하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원하는 게 있잖아요. 족벌이세요. 왜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악마들은 여러분을 질투하는 거지 능력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한 뭐 한수 두수 뭐 하여튼 엄청나게 위에 있는 분들이세요. 같이 격떨어지게 고민하지도 마시고요. 영향받지도 마세요. 그냥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족벌이세요. 엮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재능을 타고난 거예요. 이건 연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지파이가 있고요. 태양의 기운이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걸 식이 질투하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겠다는 사람들 자 심지어는요. 제가 이런 경우는 부모 형제들도 여러분을 질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잘되는 거 축하한다 말은 하겠지만 질투할 거예요. 그만큼 뚜렷한 재능이 있는 여러분입니다. 황금을 끌어안고 있는 사내가 있습니다. 자기 먹을 복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는 게 여러분이에요. 사주나 이런 거 보셔도 사주 팔자 이런 거 에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갖고 태어났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 스트레스 라이벌 쓸데없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요. 외롭겠죠. 당연히. 자 그 외로움은 어디서 채우냐. 여기 이렇게 사랑입니다. 러브카드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제가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요. 싸워요. 왜 싸우냐면은 악마라고 착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러분을 질투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태클을 막 거는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해서요. 싸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노인의 타로 의기소침해서 여러분에게 점점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빛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외로웠을 때 여러분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만 살고 자기 자신이 메몰나간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인데요. 여러분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 이분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기 힘들 때만 만나고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지 하면서 또 밀어내고 그리고 또 힘들 때가 찾아가고 어쨌든 이성 연애에서 굉장히 기운이 좋습니다. 그분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초반부터 좀 잘해주세요. 이분이 지쳐서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게 이분이 떠나가시면요. 좀 위안을 받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은 일은 잘 되고 이름을 좀 날리실 거예요.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기만 하면 뚜렷하게 하늘로 받고 태어난 탤런트라고 하죠. 그거를 개발하기만 하면 탄탄대로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냥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술 한잔 마실 수 있는 친구도 없고 그냥 외로워요. 외로울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짝이 있는데 여러분은 돈 많고 어디에 가서도 추악만든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만 그냥 외롭고 그래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가지 재능을 분명히 타고나신 여러분입니다. 그거 까먹지 말고요. 이럴 녹슬게 두지 마시고요. 개발하십시오. 그럼 무조건 이거는 지위가 올라간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한번 해보세요. 자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결정하기 전에 시간을 더 가져라. 자 결정하기 전에 자 시간을 더 가져라. 잠시만요. 자 여왕재가 나왔고요. 방패의 타로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 악마들이요.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은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요.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어서 이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야 너는 특이하지 않아 넌 특별하지 않아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아야지 야 니가 뭐 뭐라도 되는 줄 알아라고 여러분을 계속 약하게 만들 거예요. 자 결정하기 전에 시간을 더 가져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키시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세요. 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듣던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계속 계속 물어보세요. 그리고 까먹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타고난 재능 분명히 하나는 타고났습니다. 그거를 인생 끝까지 추구하시면 분명히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완성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100% 삶을 응원합니다. 복타 복타